4번 같은 경우는 전력시설물의 설치, 보수, 공사의 계획, 조사 및 설계가 전력기술 기준과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적정하게 시행되고 관리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까라고 하면 이걸 우리가 설계, 감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건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내용이죠? 꼭 기억하고 정리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 5번 같이 볼게요. 이거는 뭐 사실상 어쩌다가 한번 나오는 문제이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항상 제 의견이 100% 맞지 않는 게 조금 문제이기는 해요. 어쨌든 추적식 태양광 발전 설비 방식에서 일출과 일몰시 전면의 태양광 어레이에 의해서 음영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소정의 특정한 기간 동안 그 모듈의 표면에 음영이 발생하는지 아닌지를 그 각도를 조절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이걸 우리가 백트래킹이라고 얘기합니다. 추적식이 어쨌든 우리가 상하좌우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후면에 음영을 발생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최대각과 최소각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데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백트래킹이라고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다음은 우리 6번 같이 보시죠. 신재생에너지설비에서 기준에서 신재생에너지설비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가 기준이라고 해서 죄송하고요. 관한 지침에 따라서 지상형의 공통 준수사항으로 정의하는 다음 용어를 정확하게 반드시 신재생에너지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표현된 문구를 사용해서 해라. 나보고 틀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틀려주세요. 이걸 뭐 이렇게 마치시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시겠죠. 자 스파일러 공법과 레이밍 파일 공법 그리고 스크류 공법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었던 가장 일반적인 건 얘죠. 레이밍 파일이라고 하는 건 뭐 디귿 형광이든지 IH 이런 형광을 땅에다가 박아서 사용하는 건데 얘의 단점이 있죠. 모양이 일률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치마가 일어납니다. 자중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래서 보완되고 개발된 방법이 스파일러 공법과 스크류 공법이죠. 일반적으로 영약 지반이라든지 시공이 불편한 빗면이라든지 이런 곳에 사용하는 공사 방법이 되겠죠. 기초 공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된 내용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이걸 뭐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단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이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건 이걸 우리가 스크류 공법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걸 우리가 스파일러 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상 모양은 좀 비슷하긴 하겠지만 이건 약간 그렇죠. 나사못 비슷한 느낌. 그리고 얘는요. 자 나사못이 아니라 그냥 나사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적으로는요. 이게 학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형태로 개발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스파일러 공법이라고 해서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공법 방식입니다. 시공도 간단하고 맞습니다. 인력, 기계, 기계 시공 전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사 방법이 간단하고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거 연결하는 그런 자재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깊게도 설치가 가능한 공법 중에 하나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지침 잘 보여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자 다음은 7번이요. 태양광 발전에 사용되는 인버터 회로 방식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이건 너무나도 자주 나오는 그냥 기본 문제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용주파 배낙기 절연 방식과 고주파 배낙기 절연 방식 그리고 트랜스리스 절연 방식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볍게 넘어갈게요. 여러분도 잘 정리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요.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100kW 인버터 50kW짜리 두 개. 50kW짜리 두 개. 그러니까 이쪽에도 50, 이쪽에도 50 해서 두 개를 연결해서 보냈다라는 얘기. 이걸 우리가 설계도의 단선결손도라고 나와있네요. 자 그림을 참고하여 다음 무릎에 답하시오라고 돼있네요. 자 이거는 뭐 어디서 많이 봤던, 그렇죠? 우리 앞장에서 많이 봤던 내용이고요. 여기도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문제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보죠. 자 8번에 우리 작은 1번입니다.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가의 차단용. 차단용. mva는 얼마냐. 차단기 차단 용량. 정격 차단 용량. 이제 다시 설명 안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차단 용량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계산해요? 라고 하면 자 루트 3의 정격전압에 그리고요. i 정격차단 전류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여기 있네요. 24kV가 이 차단기의 정격전압일 거고요. 정격차단 전류는 12.5카. 그래서 계산하시면 519.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니 우리는 520mv를 사용합니다. 라고 하는 거 이제는 뭐 잘 아실 거고요. 자 그 다음은요. 자 두 번째 문제에서는 변압기 표시에서 자 나의 정격 용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상 50kW짜리 50kW짜리 두 개를 사용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는 몇 kW짜리에요? 맞습니다. 100kW짜리이고 여기에는 사실상 변압기의 여유를 얼마를 주겠다고요? 이거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1.2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거 계산하시면 120 나오죠. 자 계산해서 120 나오면 이 변압기의 정격에서 제일 가까운 정격값 150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압기는 150kW가 되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자 3번이에요. 저는 이 점선에 들어가 결선될 변압기의 기호를 완성하고 접지 표시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교재에 뜬금없이 자 이 변압기를 사용하셨어요. 이 변압기를 사용하셨다고요. 자 이 변압기를 우리가 삼건선 변압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삼건선 변압기를 쓰라고 되어 있는지 안 나와 있어서 그죠?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뭐 아마 계산을 하셨다면 자 50에 1.2 하면 얼마 정도 나오나요? 50에 1.2 하면 60 그러니까 사실 100, 100 이렇게 하시는 분도 물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 앞문제가 변압기 용량을 하나로 계산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정답인 게 맞습니다. 이걸로 오해하셔서 넘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선적으로 저는 선택을 이거를 했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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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변압기를 두 대를 쓴다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죠? 없었기 때문에 아마 요거 고민하지 않았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이번 문제에서는 결론은 뭐예요? 자 얘는 변압기 용량을 두 번 계산하셔야 되는 거고 얘는 한 번 계산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맞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1차 권선과 2차 권선의 이렇게 두 개가 중첩돼 있는 형태고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결선이 된다면 당연히 변압기의 결선 방식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당연히 2차 측은 델타 결선, 델타 결선, 여기는 Y결선이 될 겁니다. 당연한 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2차 측 이후에는 인버터가 설치가 되고 그 인버터 이후에는 비접지 구간이기 때문에 그 중간의 접지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한전 측의 접지 방식은 중성점, 다중 접지 방식이어서 결론적으로는 변압기를 기준해서 접지 방식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광 발전 설비일 때는 1차 측을 Y결선, 2차 측을 델타 결선. 지금은 3권선 변압기여서 1차 측, 그리고 여기가 2차 측, 3권선 이렇게 3개가 구분되어 있고 용량은 정확하게 150kv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75, 이쪽으로 75,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접지를 해야죠. 이렇게 해서 나눠주시는데 우리 교재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접지되어 있는 거 이거 좀 쓰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엔 꼭 2라고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엔 여기 외암 이렇게 접지해서 여기도 이렇게 접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신벌미 완성하고 접지를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잘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은 우리 9번 같이 볼까요?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계측장치 1번부터 5번까지의 요구사항을 각각 쓰시오. 이건 뭐 여러분들 너무나도 필기 때부터 자주 나왔던 거라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암기해 주셔야 될 내용입니다. 이건 가볍게 넘어갈게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주 나와서.